네 안녕하세요 저는 X1의 대표 사랑둥이 혼동팬입니다. 여기는 X1의 데뷔 앨범 자켓 촬영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사실 우산이에요. 맞아요. 아 이게 우산이네요. 비 와서 이렇게 초정 물렀어요. 초정 물렀어요. 초정 물렀어요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패스트코 찍고 올게요. 엄청 귀엽죠? 제 룸메입니다. 패스트코 찍고 올게요. 패스트코 찍고 올게요. 패스트코 찍고 올게요. 한규님 정신 차려 해요. 한규님 정신 차려 해요. 아 진짜 어떡해. 오이 우윽 아 두 번. 두 번 셀요. 두 번 셀요.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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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게임하는 줄 알겠어요 I love x1 Look 자 도연아 도연씨가 가서 도와주세요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KCON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KCON 아 Thailand What? 뭐라고 해? Hopefully KCON in the USA Next 1위 선생님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약간 요한이 형처럼 태폐미가 있는 이게 뭔가 통했거든요 그래서 숨어야 돼 숨어야 돼 누나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생겨 손잡고 그 알탈해주볼 것만 같아 눈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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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그렇게 표정을 잘한다면 동표야 네 선생님이요 네 가볼까요? 오케이 오케이 이 이빨을 어떻게 하라고요? 이게 약간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파요 네 어디가 좀 아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고 많이 아파 보니 이거 할 때 내 배를 살짝 쳐주세요 아 오케이 하이 하이 하이하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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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명치잖아 미안해 너무 재밌어 항 두두둥 지금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 집에 가면 아아 아 아 너무 무서워 귀여워 귀여워 지금 귀엽지 않나? 오케이 안녕! 클레오파트랑! 세상에서 제일 가능한 포테인도치! 아... 아... 잠깐만! 알아요? 목을 풀기 위한 준비 이건 진짜 어젠데? 이건 진짜 어젠데? 이거 누구야? 이 친구들 어제 찍은 것 같은 자, 침묵해주세요! 하나 둘 셋! 이미 알고 있어 동동표, 동동표 자, 만나요! 하! 하! 여봐야지! 기쟁이 기쟁이 표정이 왜요? 왜 이렇게 안 줘? 어머머, 또 넣네 얜 연기를 해 연기를 잘한다 연기를 해 이 표현이 좋네 어머어어어어어 어, 어제 20인분 이라고 들었는데 갈까요? 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额 NO NO 나중에 은성이가, 대리 올 거야 여기 보고 자 제 말 들리시나요? 이름. 왜요? 왜요? 저요 탄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X1의 대표 사랑둥이죠 대표 사랑둥이 동표입니다 동부야 동부 소원 빌었어? 소원 빌고 벌리에 불고 비는거잖아 안 돼 하나 둘 셋 해당 왜 이래 진짜 사랑해 불어라 나도 애이스 주면 탁 탁 탁 땅콕 팍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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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방어린다고؟ 저 18살이었습니다 Stuart. 형이구나 너는 왜 이렇게 작냐? 저요? 어 너 진짜 작다. 감사합니다. 처음으로 앨범 찾기 촬영을 해보는데 어떤 각오로 이마골 일단은 저희가 첫 앨범 준비 촬영인 만큼 멋지고 강렬하고 인상 깊게 남길 생각입니다.